으 아무래도 혼자는 경기가 아무리 아니기 때문에 예 서로 파주는 게 관점 포인트입니다. 그 호흡을 어떻게 만들어줄지 지켜봅니다. 이번 복식 오른손 선택 대결 김민주 밀어봐 김홍빈 서비스 이번 시즌 단복식 모두 승리하고 있는 베이철 서비스 서비스 지금은 3 공격 자세 지금은 재투 3고 이번에 특징이 잘 살려져 있는 복식 볼 베이철 김혜행 서비스 리시브 김홍빈 공격 날렵하게 주고받습니다. 복식의 환상호흡 이번엔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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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홍빈 리시브 베이철 넓히지 못합니다 넷 네트 타고 넘어 그대로 길게 갈지 고앤박스 핀 리시브 든 공입니다 그리고 공격은 서 한남대에서 들어온 김홍빈의 서비스 출발합니다 예 더 코스를 잘 봐야 되고요 서비스 포인트 원얼 베이철 받았습니다 빠른 템포 고울이 앞섭니다 짧은 공 라스트 모범에 아쉽게 2대1로 패했습니다 서울시청이 가져온 상황 김홍빈 백헨드 복식을 이겨야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겠네요 아 아 4대3 1점차 밀어붙입니다 좀 더 자신있게 몰아붙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선제 공격 펼치면서 베이철 움직이면서 코스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김홍빈 서비스 5올로 바나나 솔릭 자세 예 예 6대5 공격 바나나 솔릭 특선 코스 3대5 1 3 1 2 2 2 2 밀어붙입니다 짧게 놓던지 자신있게 해줘야 됩니다 3 선제 공격 2 3 3 3 1 베이철 안걸림을 씁니다